해외여행 빚장이 풀리면서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들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거래 규모가 큰 해외여행 상품 판매 재개로 실적의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반대로 일명 보복 소비가 꺾일까 우려하는 곳도 있습니다. 최보윤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한 TV 홈쇼핑이 선보인 유럽여행 상품입니다. 방송 1시간여 동안 2,800여 건의 주문이 몰리면서 150억 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자가격리 면제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TV 홈쇼핑 업계가 관련 편성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화석 증가에 따라서 더욱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홈쇼핑과 더불어 온라인 유통업계도 들떴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여행 교통상품 판매액은 18조 원 규모로 의류나 가전보다 거래 비중이 컸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진 후 관련 연간 거래액은 8에서 9조 원대로 반토막 났는데 이를 회복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 오프라인 백화점 업계는 행여 해외여행 재개로 소비가 줄어들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로 격리자가 늘면서 새해 초반 성적이 주춤한데 백화점 실적을 견인해온 고가 사치품 소비마저 해외로 빠져나갈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국인들이 아웃바운드가 증가를 하게 되면 사치제 소비, 유형 상품의 소비가 해외여행 무형 상품 소비로 전환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될 것 같아요. 백화점 업계는 내일부터 일제히 봄 전기세일에 돌입하며 소비 살리기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해외여행 빚장이 풀리면서 거래액 증가를 기대하는 유통업계의 날개짓이 시작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행여 보복 소비가 해외로 이탈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부윤입니다.